이런땅 다 죽어! 뭐야 이거? 아 야 지금이 언제 5종 게임을 또 해?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오래된 얘기 아니야? 항상 케어러 간 게 언제야? 저번? 저번? 이지되지 않았어? 구독자 우리 병관님들한테 준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이기면 즉시 구독, 지면 선물 10만가자 청진화 홍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울 소리야 다시 한 번 얘기해 봐 다시 한 번 보여? 죽이면... 죽이면? 지금부터... 죽이면 이걸 죽여 어떻게 해? 죽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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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고 돌아다니라는 얘기야? 저희 이거 사이즈 큰 거 보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형 감사합니다 형 가져가세요 아니 가져가라고 형 얼른 입으세요 담아드릴게요 아이 나 진짜야! 아 이런 건 난 줄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야 누가 난 줄 아냐? 형님... 죄송합니다 한다고 한다고 알았어 지금부터 만나는 분들에게 딱지 게임을 제안할 건데요 어 준하 형님이 이기시면 오징어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아니지 아 맞다 맞다 좀 집중하자 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내가 이기는데 오징어를 왜 주니? 내가 지면 오징어를 주는 거지 다시 가긴 그냥 가 너 이런 것도 내보내야 돼 답답해 그냥 게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룰을 이미 다 알았어 내가 참 이걸 지금 하자고 연남동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지금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 지금 내가 누군지 아 정준하 씨 이게 얘기가 알잖아 그치? 사진 한번 찍을까? 저기 찍찍자 이리 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야 너 딱지치게 할 줄 알아? 너 이거 해서 네가 이기면 내가 선물 줄 거야 이거 내가 이겨도 선물 줄 거고 한번 해봐 그걸 잘 맞춰야지 이겼다 유튜브 보니? 선묘님도 나 못해 이거 엄마 때문에 못하잖아 엄마 때문에 못해? 그럼 엄마 엄마는 유튜브 봐요? 아니 그거 네이버잖아 유튜브요 아이 유튜브 유튜브 이거 쳐봐 그냥 빠르다 빨라 역시 요즘 애들은 그냥 빨라 됐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건들면 다 죽어 오늘 그냥 때리는 거였으면 지금 오늘 죽었어 다들 죽었다 다 죽어 뭐 좀 먹자 먹자고요? 연남 쌀국수 어 이거 이거 어디 랜드스토넛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맛있죠? 줄 서요 가면? 딱지치기 할 줄 알아요? 아 이제 오늘 찍었기 아 오늘 제가 이런 거 하고 다녀요 네 제가 일참입니다 네 어깨 야 오늘 몇 번 못하겠는데 어이 야 야 야 아 이거 안 되는데 아이씨 일사 오 잘한다 오 오 와 와 하 이게 뭐예요? 어 저도 아아 핸드폰 끄네 여기가 이겼으면 내가 오징어 줘도 되지 오징어? 안 버텨붙겠다 하하 아 지금 너 난리야 날 알아보네 그래도 이거 쓰고 있는데도 어? 아 소문 좀 내줘 어 본인만 알지 말고 아 남자분 느낌이 좋은데 혹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안 해볼래요? 괜찮아? 괜찮아? 네 좋아 먼저 기회 드릴게요 네 오우 오우 넘어갈 뻔했어 오우 오우 형 왜 그래 오우 이 형 막 내가 지금 몇 명을 이기고 하는 줄 알아 지금? 지금 야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형님 보트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박태흥규 아 보고 있다고 아 이거 또 좀 봐줘 알겠습니다 아니 뭐 도전할 사람 덤비라고 어우 저기 막 남자들 살벌하게 온다 일로와 잘 만났어 딱지치기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봤는데 야 그냥 쓰면 되나요? 어 그럼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아 아니 이걸로 해야지 아니 본인 걸로 해 왜 내 걸로 해 아 아 너 해볼래? 아 아 힘들어 이건 아니고 저 이거 아니 이게 내 거 아니야 아 이형 진짜 아 아 아 기나 우어어어 오우어어어어 근데 그 눈치기 없이... 명함 하나씩 받으세요. 제 명함인데?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야, 이게 딱지치기 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딱지치기보다 훨씬 나아. 뭐, 이거 봐. 이거 안타까워하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딱지치기보다 맘 변했다. 딱지치기. 싫어? 아, 뭐 죄송하긴 뭐. 그럴 수 있지, 아이고. 카메라에 나오면 안 되는 사정들이 다 있는 거지, 뭐. 여기구나! 그 유명한... 오늘은 줄 안 쓰네? 매진, 매진. 매진? 도넛이 매진 됐어? 오늘은 끝난 거야, 다? 준비해 주셔서 오세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다음에 올게요. 도넛이, 고맙습니다. 아, 매진 나게... 아... 여기 옛날에... 여기 아닌가? 우리 옛날에 촬영했던 데 같은데? 그치, 옛날에 여기 찍었던 데죠, 우리? 식신로서 찍었던 데. 네. 맞죠? 네. 여기구나! 차 들어가도 돼요? 와, 여기 너무 맛있는 데 아니야. 여기 제작이 누구야? 저를 이기면 제가 선물드리고. 그치야? 예? 아니, 그런 것까진 아니지. 우리가 주신 거 같은데? 그럼, 무조건 이제. 아, 이거 아니냐, 이거. 사장님. 아, 너무 짝짝 붙이는 것도 아니나봐. 아, 여기가 너무 미끄러워서 그래. 사장님, 나오셔. 나 안 되겠어. 이러다 팔 나가겠어. 예? 예?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어디다? 아니, 이거 정확하게 보고 쳐야지, 사장님. 핸드폰 갖고 나와요, 사장님. 꼭 다시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 맛있었어. 여기. 아, 외국 분인데. 한국 분이세요? 네. 아, 여기는. USA. 나이스 미치유. 나이스 미치유. 야. 반갑습니다. 이거 아나요, 이거? 오징어 게임? 혹시 아시나? 이거 알죠? 이걸 딱 쳐서 뒤집어서 이기면, 제가 선물드려요. 아니, 그렇게 치면 이게 너무 와요. 맞아요. 이렇게 쳐야지. 유 트라이. 유 트라이. 연예인 처음 봐서 신기해. 아니, 이렇게 하는 게 해라. 여기. 여기 올라가고. 네. 부적 좀 해달라고. 여기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다 털자. 이제. 이제. 나 이게 여기서 좀 더 하면. 공수에 넣어드릴까요? 어어. 아, 너 빼주는 이유는 뭐야?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어? 너무 힘들어요. 아, 저게. 나 정말. 구독 좀 눌러줘요. 자, 빨리. 지금 당장 하란 말이야. 빨리 빨리. 하나, 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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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목도리 누가 떨어뜨렸어. 목도리. 목도리 떨어냈어요. 아, 목도리. 아, 여기다 놔두면 지나 오실 거야. 그지? 아, 저게 여기 망원동에 좋은 동네구만. 연남동. 아, 연남동이냐? 아, 망원. 아, 죄송해. 이거 망원을 했네? 입구에서 날 찾아오고. 이거 웨이터 아니야. 자, 이제 오징어 몇 개 안 남았네. 하아는 잽다. 드디어 저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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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죽어.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제이브로스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서로 주고받아야지. 날 줬으면 당신한테 받아야지.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아요. 사진 찍어.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아, 야, 이거 다 했다. 하아는 여기 왔으면 이렇게 사나이 안 모여. 하아 보고 있나? 오늘 하루 계속 통보 하셨잖아요. 저희가 시작할 때 9만 6천 명 정도였거든요. 9만 6,100명.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만 명 넘을 것 같으세요? 뭐, 이번 주 지나면 9만 7천 명은 넘죠. 아니, 오늘 당장, 지금. 이 사람들이 설마 가다가. 몇 명 운 정도 오래 안 가죠? 한 100명, 200명. 그럼 형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100명 늘었나 본데? 100명 늘었어, 그래서. 6.1만 명이 했는데. 겨우 100명 늘은 거야? 이거 매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 어? 산삼은 이미 캐놨는데. 아니, 산삼은 다 캐놨는데. 그러면 내일 최초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에이씨, 젠장 진짜. 이렇게 말할 때 도착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 contrôs에 먼저 되어 계세요. 그래서 네, 후회할 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2만 명만. 4만 명.